그러면 요거죠. Okay. Would you read aloud and then I'll ask some questions. Let's read sentence by sentence. Okay. The sun rises early and sets late in summer. Okay. The sun rises early and city lands in summer. The sun rises early and setting late in summer. The sun rises early and sets late in summer. 요걸 다 안읽어 지금 S 발음을. 다시 시작. 더. The sun rises early and setting late in summer. 이게 왜 setting이야. Set. Set. Sets late in summer. 이렇게 발음했는데요. Setting 이상하게 발음했는데. Okay. 자, 그래 좋아. 그러면 자, okay. What is subject in this sentence? Subject. The sun. The sun. Okay. 자, what are verbs? 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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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자, there is another verb. Sets. 요것도 벌로 보자. Why there is S in rises and sets in S? 응? Why there is, why is there, why there is S in rises and sets? 여기 라이즈는 원래 이렇게 RISE 잖아요. 뜨다. 자, 지다는 셋인데. 여기 S가 왜 들어갔죠? Y? Why? 왜? 왜? 뭐때문에? 그, 뭐라고 하지? 까봤어요. 자, 이 문장은 주어가 뭐예요? 떠서? 그쵸. 주어가 몇 인칭이에요? 어, 삼인칭. 그리고 갯수는? 한 개. 어, 단수죠. 주어가 삼인칭 단수이고, 현재 시제. 지금 뜬다, 진다. 이렇게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는 공사에 S를 S 혹은 ES를 붙여준다. S 혹은, 아주 중요한 문법 규칙이에요. 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What type is this sentence? 자, 이 문장은 몇 형식일까요? The sun rises and sets late in summer. 자, 몇 형식. 자, 해가 뜬다. 일찍. 일찍은 뜬다 꾸미죠? 그러면 이거 얼리는 What is the, what kind of class? 어, 부, 형용자. 부사지. 뜬다를 꾸며주니까 부사지. early. early. 자, 뜬다라는 rise라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고요. 그 다음에 set late in summer. 자, 늦게 진다. 자, 동사 또 꾸미네요. 자, early랑 late 두 개는요. 전부 다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말이에요. 자, I'm early. 그러면 나 일찍 왔다. 이럴 뜻이죠. 그 다음에, 음, I'm late. 그럴 땐 나 늦었다. 라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사를 꾸밀 때는 얘네들이 일찍 또는 늦게 라는 부사도 될 수 있어요. 같이 알아보주고요. 그러면 얘, 이 문장은 매정식 문장인가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동사로 이루어졌어. 자, 그러면 type one. 음? 인 서머는 자, prepositional phrase. 자, 전치사 그죠. 인이 전치사니까. 자, 두 번째 문장. Would you read aloud? What about winter? 자, 겨울은 어떨까요? 그 말이죠. In winter, the sun rises late and sets early. 자, 그래요? Read aloud. In winter. In winter, the sun rises late and early. 이거 옆에 먹어. Sets early. Sets early. Sets early. 자, 음, what is, um, what is subject in this sentence? 주어는요? 음, the sun. The sun. 자, there are two verbs. What are they? What are verbs? What are verbs? 동사 두 개 있죠, 이 문장? 그, win, winter라고 떴어? 동사가? 동사가? 동사가 아니라. Rise, late, and set. Rise 그 동사. Set도 동사. 잘했죠. 그러면, 음, 아까 레이 쓴 품사가 뭐라고요? 늦게 뜬다. 뜬다 꾸미니까 레이 품사가 뭐라고? 그, 어. 동사 꾸미면. 동사 꾸며주면. 동사 꾸며주면. 동사를 꾸며주면. 동사를 꾸며주면.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 부사. 옳지. 거기도, early도 또 부사겠죠. 그 다음에, end 같은 말을 뭐라고 할까요? 이, end는, 어, rise is late 이라는 구랑, 어, sets early 라는 구. 자,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이면 우리는 구. phrase 라고 하죠. phrase 두 개를 이렇게 묶어줬어요. 어, 이, end가. 자, rise is late, sets early. 요거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이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 phrase. 자, phrase 두 개를 묶어주는 end 같은 말은 뭐라고 해요? 응? 그,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 자, 이 문화는 conjunction이라고 하죠? 잘했고요. 그 다음 문장. Let's keep going. This is why we have longer days in summer than in winter. 자, read aloud, please. This is why. This is why we have longer days in summer than in winter. 응,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이유입니다. This is why. 여기서 why는 왜가 아니라 이유라는 정도로 알아 놓으시면 돼요. 이것이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 We have longer days. 자, longer days가 뭐예요? 더 긴 날. 더 긴 날. 더 긴 날. 긴 날? 응. 더 긴 날. 낮이 더 긴 날. 긴 날을 가지고 있대요. 여름에는. 뭐 언제보다? 겨울 때보다. 자, 여기서 롱거 같은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롱거는 롱에 뭐다? 자, 이야를 더 붙여서 더 긴이라는 뜻이 되고. 자, 이걸 뭐라고 하나요? 두 개를 비교할 때 쓰는 말이죠? 뭐라고 해요? 비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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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롱의 비교급이죠. 더 긴 날들. 자, 비교급은 어떻게 만들어요? 응? 이야리나. 이야를 붙여서 만들죠. 보통. 자,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은 원래 모습을 우리가 원급이라고 하죠. 원급 플러스 ER을 하면 더 뭐뭐한이라 뜻이 되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외에 불규칙한 것은? 뭐 여겨야 돼서? 선생님이 형용사, 부사의 불규칙 변화표 해피그램에 넣어놓은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할게요. 자, 렛츠 고오티 넥스트 센텐츠. The longest day of the year is called the summer solstice. 자, 읽어보세요. The longest. The longest day of the year is called the summer sol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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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문장 좀 길은데. What subjects? 주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주어가 좀 길어요. 힌트 줬어요? 주어가 길어서 잘 헷갈릴 때는 동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동사. 동사는 day of the year, 다음에 있는 거예요. 뭐뭐 한다, 뭐뭐 이다가 동사니까 부른다가 동사죠. 그런데 수동체로 바뀌었어. 자,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과거 분사하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하니? 수동태라고 하죠? 자, 수동태는 시킴을 받는 형태로 수동태라고 해요. 자, 콜만 하면 무슨 뜻이에요? 콜만 하면 부른다예요. 아이고, 여기까지만 하면 부른다라는 뜻이 되죠. 부른다. 자, 부른다. 자, 우리 능동태라고 하고 부른다. 부른다. 그런데, 자, 문장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과거 분사. 자, 여기서 비동사가 is죠. 자,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과거 분사. 분사가 오면 우리는 이거를 수동태라고 해요. 수동태. 자, 수동태랑 능동태의 차이점을 볼까요? 자, 수동태는 시킴을 받는 형태예요. 수동태 뭐라고? 시킴을 받는 형태. 자, 여기서 longest of the day가, the longest day of the year가 summer solstice인데 누가 불러요? 자기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를 수동태라고 해서 불린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한다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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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그 1년 중에 가장 긴 날은 summer solstice라고 불린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수동태 가사를 알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음. 그 다음 문장 해보세요. 그 다음 문장 해보세요. 그래요? The winter solstice is the opposite. 여기 solstice를 뭐라고 해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말로는 하지 그 다음에 동지 하지는 여름이 제일 긴 날 동지는 잠이 제일 긴 날 그래서 동지에 팥죽 써먹고 하는 우리 전통이 있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거를 solstice라고 하네요 그 다음 계속해 볼게요 이 문장 What is subject? 주어는요? The winter solstice 그쵸 The winter solstice 가 따지가 주어 동사는 What is verb? The is 이즈가 동사 그럼 the opposite 그 반대이다 반대다 얘는 뭘까요? 자 주어에 대해서 얘가 주어인데 주어 subject verb 자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죠 그럼 우리는 예를 뭐라고 한다? 주격 부어 부어 자 주격 부어죠 So what time is this sentence? 자 몇 형식 문장인가요? type type two 자 이 형식 문장 아파지신 무슨 뜻이라고요? 반대의 라는 뜻이에요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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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그 다음 문장 Okay Would you read aloud? It is the shortest day of the year 1년 중에 가장 짧은 날입니다 바로 shortest 같은 말이 지금 뭐예요? Shorty에 뭐라고 해요? Shorty에스트는 Shorty에 뭐다? 최상급이라고 하죠? 자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에 ES를 붙이면 우리는 그것을 최상급이라고 하고 최상급은 몇 개를 비교할 때 쓰나요? 최상급은 몇 개를 비교할 때 쓰나요? 응? 어 세 개 이상 세 개 이상 그쵸 세 개 이상 비교할 때 쓰고 이렇게 거의 앞에 뭐가 따라 붙는다? 세계 세상에서 가장 뭐뭐한 존재니까 특정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상급이 나오면 앞에 더 따라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Next sentence This means that solstices happen only twice a year 자 뭐래요? This means This means that solstices happen only twice a year 무슨 뜻이에요? 자 what does what is the subject here? 자 The means 음 This가 주어져 여기서는 This가 주어예요 이것은 자 요게 주어고 동사는 What is the verb? 의미한다 이거예요 의미한다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 덱부터 얘는 뭐냐면 진짜 주어예요 얘가 진짜 주어예요 아 아니다 자 solstices happen only twice a year 자 이 동지나 하지는 자 발생한다 자 겨울의 길이가 가장 길거나 여름의 길이가 가장 긴 그러니까 solstices는 겨울에 아 아 1년에 겨우 몇 번만 발생한다? twice 두 번만 음 두 번만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음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날 이어서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남은 시간 선생님이랑 배틀하겠습니다 선생님 뭐뭐 배틀한다고 그랬어요? 음 저 얘기했네 항상 뭐 연습하라고 했는데 형용사 부사 지금 우리 나오는 최상급이랑 동사로 불규칙 경화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안 했으면 지금 합시다 지금 같이 하는 것도 공부가 되니까 자 그럼 녹음은 여기까지 마치고 선생님이랑 배틀하겠습니다 자 오케이